고추, 참치, 스크맛이네. 진짜 많이 먹어본 맛이야. 고기가 싶어. 어? 얘는 좀 꾸덕꾸덕한데? 오각죽 같아! 오각죽! 오각죽! 우주에서 먹는 우주 먹어본 게 있어요. 네? 우주닛 푸드? 공기? 아니요? 먹고 싶어요! 포장이 이렇게 조그맣게 돼가지고 우주인들이 가서 먹는 거? 되게 맛있을까? 되게... 살게 위에 먹는 거 같아? 영양분만 들어있을 것 같은데 비타민만... 뭘 먹어야 하죠. 우주에서 먹어본 음식은. TV에서 보면 어디 가서 체험하는 데 가면 우주식품 같은 것도 체험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 저 어렸을 때 우주, 우주가 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진짜로? 모든 애들이 거의 다 그랬어. 그럼 일단 무중력으로 만들어주세요. 진짜? 우주식량. 오, 대박이다. 진짜 먹고 싶다. 빨리 주세요. 진짜 우주에서 먹는 거예요, 이거? 우주비행사들이 먹는 거. 오,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지금은 안 먹고. 예전에 먹었던 거? 짬 처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61년도에. 61년도에 러시아 최초. 우주행행사들이 먹었던 음식이야. 되게 맛없겠다. 도대체 그런 거 어디 송구하는 거야? 61년도만 안 해냐, 이거? 그러니까. 이거 61년도에 파는 회사가 있길래. 아, 그쵸? 그때 먹었던 걸 보존했다가 지금 먹는 건 아닌 거잖아. 다행이다. 이거 놓고 가버릴 거. 되게 맛없어. 60년 전에 입맛을 내가... 안 태어나 봐서 잘 모르겠는데? 비싸요? 진짜 비싸요? 진짜? 너무 먹고 싶다. 빨리 먹고 싶어요. 치약 아니야, 치약? 아스트로 푸드네. 뭐야? 아, 이렇게 짜는 거야? 이렇게 짜 먹는 건 없다. 치약이야, 이거. 아니, 얘네는 온전히 그게 할 수가 없어서 짜 먹는 걸 거야. 트래디셔널 러시안 수프 윗 비프. 그러니까 소고기 수프인데 러시아 전통 소고기 수프지. 오픈 오픈? 람쥔 오픈? 람쥔 오픈? 뭐야, 이게 수프라고, 이게? 대박. 많이 먹어본 게... 이거 그거다, 이거 그거다, 이거 그거다. 오뚜기 그... 그 김치 참치. 고추 참치.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유레카. 근데 냄새는 진짜 좋다. 짜줄게. 오박죽 같아, 오박죽, 오박죽. 아니, 왜 이렇게... 묽어? 그러게. 야, 수프라잖아, 수프. 먹었다? 응. 근데... 맛있긴 해. 맛있어? 응, 맛있다. 맛있는데? 익숙한 맛이야. 진짜 많이 먹어본 맛이야. 고추 참치 수프 맛이네. 응. 미트몬 스파게티 막... 그래, 그런 거 같아. 스파게티 소스네. 고추 참치를 수프로 만들면 이런 맛이 날 것 같아. 나 배고파. 밥 비벼 먹고 싶다. 맞아. 그런 맛이 나. 되게 소고기 장조림인데 되게 단 소고기 장조림? 고기가 10평. 응. 그게 신기해. 근데 소고기도 10평. 약간 양고기 맛도 많은데? 맛있어. 맛있는데요? 겉에 봤을 때 모양은 진짜 별로일 것 같았는데. 근데 이 정도 맛이라면 솔직히 나쁘지 않아. 어, 괜찮다 이거. 다음 주세요. 뭐야 뭐야. 다 튜브네. 이거는. 이거는 야채? 러시안 습. 베이스터블. 이거는 러시안 습 윗 베이스터블. 라이스 앤 비프네. 그러니까 야채죽인데 소고기 야채죽이다. 소고기 야채죽. 어때 어때? 응?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양송이 스프 느낌의. 이거는 살짝 그거야. 참치죽. 참치 야채죽 냄새. 어, 얘보다 약간 약한 고추 참치 향이 나는데? 왜냐면 똑같이 근데 러시안 습하고 비프 들어있고. 완전 소고기. 우와. 완전 소고기 야채죽이야. 맛있을 것 같은데? 그, 그치. 약간. 야채죽. 애기들. 애기들. 애기들 밥처럼 생겼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더 편하겠다. 이거는 라이스가 들어간 거니까. 비주얼 요런 느낌? 약간 브로콜리맛 나고. 브로콜리맛 나. 공맛이 나는 것 같지? 야채맛 난다. 이건, 난 괜찮은데 이거? 이거 약간. 아, 무슨 맛이지 이거? 야채맛이 되게 강하게 난다. 먹어보니까.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 것 같아. 맛있는데? 오이. 피클. 피클 오이. 감자. 사워크림. 어, 근데 이건 야채맛이 너무 많이 나. 먹는 질감은 얘랑 되게 비슷한데. 비슷해. 아니, 맛있어. 난 맛있는데? 난 얘가 더 나. 맛있어? 아니? 오, 이거 진짜 별로다. 미츠 퓨리. 소고, 그러니까 고기 퓨레. 고기. 고기죽. 어, 얘. 오, 얘는. 얘는 만든지 한 달 밖에 안 됐어. 으아, 뭐가 지나갔어. 어, 얘는 좀 꾸덕꾸덕한데? 아, 이거 약간 그 기름 제형 느낌이네. 기름 떠 있는 거 봐, 이거. 아, 근데 이거 진짜 제형은 진짜 먹기 싫은 제형이야. 아, 진짜. 비주얼은 얘랑 비슷해. 10번이랑 비슷해. 냄새도 비슷해. 진짜? 어, 냄새도 비슷해. 완전 맛있어. 완전 고기. 미트볼. 맛있는데? 이건 생각보다 맛있어. 으음, 맛있어. 진짜 소고기가 씹혀.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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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제형 맛. 계속, 난 참치 같아. 그러면 맛있네. 우드 가서 맛있는 거 드셨네. 1등. 21번. 핑크다, 약간. 그냥 pork. pork with vegetables. 아, 근데 다 제형이 이렇게 생겼네. 모든 게. 이거 물인데? 물인데. 비주얼이 예상 가는데. 아, 근데 맛이 전반적으로 약간 그, 간을 똑같이 했나 보다. 한 분이 했나 본데? 네? 이만큼만 먹어봐. 근데 색깔이 주황색이야. 근데 이렇게 다 베이스가 고추참치 같지? 이건 조금 더 매워. 어, 냄새는 이거랑 비슷해 이거랑. 보자. 어. 약간 칠리가 가미된 것 같은데? 얘도 맛있다. 음. 밥을 비벼 먹고 싶다는 말이 이거구나. 쓱싹 하고 싶다는. 음. 음. 자, 여기서 고기가 좀 더 커졌고. 아, 난 왜 센 맛이 나지?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데? 음. 맛이 다 똑같은데? 왜지? 맛이 다 비슷해. 그러니까, 베이스는 비슷한데 조금씩 다. 조금씩만 다르잖아. 존나 물리겠다. 그러면 이것만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봐. 어, 물려. 어. 오늘은 이거.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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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맛없어. 아, 난 이거 도찐개찐이야. 아. 공동 1등. 아, 그건 메인. 이거 디저트였는데. 아. 디저트. 커티지 치즈. with black currant curry. 디저트도 이렇게 생겼어? 아, 진짜 짜증 날 것 같아. 오늘은. 아. 치즈. 치즈. 치즈? 까맣다 치즈. 까맣다 치즈. 까맣다 치즈. 까맣다 치즈. 까맣다 치즈. 열매는 이런 것 같아요. 어, 약간 포도, 블루베리 이렇게 생겼네. 블루베리처럼 생겼네. 블랙 그건가 보다. 블랙 커렌트 무슨. 블루베리같이 생겼는데? 야, 치즈가 물이야. 이게 무슨 냄새지? 어플레 같아? 오. 맛있어? 아니, 맛 먹었어. 아, 원래 냄새로도 알잖아. 딸기나 스트로베리나 베리, 베리 느낌. 베리. 왠지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요런 색깔이에요. 약간 핑크색인데. 근데 딸기랑 치즈랑 어울리지. 왜 안 먹어? 맛이 있을 것 같아. 지금 다 맛있었잖아. 그래, 맛있었지. 취할 것 같아 생겼는데. 이거 은근 맛인데? 마셔. 응, 조금씩. 아, 이거 먹어봤어. 아, 이거 먹어본 맛이야. 약간 좀 그거 하다. 시다. 인근 맛있다. 시다. 인근 맛있는지 뭔지 알 것 같아. 아이스크림 같은데 아니면. 요플레야. 어, 진짜? 요플레인데 치즈 요플레야. 괜찮은데 이거? 이거 약간. 블루베리 크림 치즈. 그러니까 블루베리 맛이야. 어. 상한 요플레야. 상한 요플레. 요플레 맛 나. 블루베리 요거트. 이거 맛있다. 스타벅스 가면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 라운드 케이크? 응. 여기 올라간 거? 아, 치즈랑 베리랑 잘 들어갔네. 위에 이렇게. 어, 그거. 그거 맛이야. 딱 그거 맛이다. 라스트. 디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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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노란색은 진짜 치즈인가 보다. 야, 치즈네. 산잠아. 산잠아. 이것도 열매예요? 이건 약간 귤 맛 날 것 같아, 그치? 비타민이 많은 과일이네. 얜 좀 되직하네? 무슨 냄새야. 이렇게 무린 치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지? 진짜 치즈처럼 생겼다. 치사기 혼자! 치아! 오, 야, 안 먹을래요. 어, 이거 약간 술 맛 난다. 나 안 좋은 생각... 너 술 아 안 좋아하지? 왜? 네가 갖고 온 치즈 맛 나는데? 아아, 요새. 야, 그러지마. 맛있어? 아니, 존나 맛있진 않은데 맛이 없진 않아. 진짜 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끝 맛에 치즈가 있어. 이 세상 모든 걸 안 맞네. 너는 그 크림부터, 아니 잼부터 알아봤어, 내가. 마마이트부터 알아봤어. 근데 나쁘진 않아. 나빠. 바다나랑 치즈랑 그 쓴 단맛에 뭐가 들어가서 총체적으로 남구게 됐어, 지금. 한 개도 조화롭지가 않아. 어, 조화롭지가 않아. 조화라는 게 없어, 지금. 생각보다 맛있었어. 근데 마지막에 배신당한 느낌을 한 번 더 받았고. 일단 이때 당시에 우주인들이 참 대단하고. 생각보다 맛있어. 응, 한국인이 만든 것 같아. 한국인의 취향적여. 그러면 얘네들만으로도 우주선에서 일주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얘네들이 무제한으로 있다 치면. 버텨야지 어떡해? 만약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음식이 이거밖에 없다면 먹을 수는 있는데. 먹고 살라면 버텨야지. 다시다시. 그리고 난 우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러시아 처음에 먹으셨던 분은 토하셨다고. 우선은 진짜 지금 안 드신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지금 안 드신다니 정말 그게 제일 다행이고요. 뭐가 제일 맛있어? 1, 10번. 10번은 진짜 고추 참치. 응. 전 얘요. 얘네들은 따뜻하면 더 맛있어. 맞아, 맞아. 근데 얘는 차가운 게 정상인 거야. 맞아. 근데 난 진짜 속 안 좋아. 나 오늘 배 아파. 야, 진짜 동주야 너는 우주가 체질인가 보다. 떠나라, 우주로. 되게 미래 사람 같지 않아? 저희가 7종 사품 한꺼번에 다 드리고요. 고객님 지금 전화하셔야 설전에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38,900원입니다. 39,900원. 아, 20만eln이래.